안녕하세요. 저 음식과 식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영양사 이윤신 클라라라고 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저랑 같이 장과 건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장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 어머, 두 분? 다들 여자분들은 이렇게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2023년 새해니까 새해 인사 먼저 드릴게요. 올해 개면연에 건강하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왜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리냐면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다. 뉴이어 레졸루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첫째가 다들 건강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조금 건강해지니까 내 몸을 가볍게 하고 좀 살이 찌신 분들은 좀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내 몸을 좀 치유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디톡스, 좀 해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요맘때쯤에 해독주스를 막 찾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저 이런 이런 해독주스 먹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물어보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다이어트 히스토리를 다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질병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만 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영양사님 이렇게 먹으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이니셜 어세스먼트를 거의 한 시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나서 그 사람한테 맞는 야채든 어떤 거든 제가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디톡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의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장 누수증, 리키가 신드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소와 유산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 다 아는 것 같은데? 자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클라라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디톡스, 디톡스는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또는 인체에서 발생한 독소를 몸 밖으로 제거하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체외에서 들어오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는 기본적으로 불합리한, 좀 적절하지 못한 식기, 그렇죠? 탄 거를 먹는다거나 또는 소세지, 베이컨을 먹는다거나 또는 내가 너무 과식을 한다거나 충분하게 소화되지 않는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영양 불균형 또는 과식을 하는 것들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중금소 그 다음에 흡연, 음주, 그 다음에 안 좋은 공기 환경에서 우리가 많은 유해물질들을 많이 몸속에 집어넣게 돼요. 자 또 하나는 체내에서 스스로 만드는 독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활성산소, 그 다음에 우리 장에 안 좋은 유해균들 걔네들이 독소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 여기 지금 직장이신 분들이신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 독소들이 쌓여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잘 소화되서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오래오래 우리 몸에 적체되어 있으면 거기서 독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 컨트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몸이 좋아지고 또 기분이 좋아서 또 음식을 먹고 근데 이 음식과 감정은 굉장히 서로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음식을 자꾸 먹으면 점점점점 피로해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분이 더 우울해지죠. 그래서 감정과 음식은 굉장히 많이 상호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은 어때요? 운동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들도 또 우리 몸하고 굉장히 관여가 많이 되겠죠. 자, 체내 독소 배출 기관은 기본적으로 5개입니다. 간, 여러분 아시죠? 간은 해독기관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쵸? 두 번째는 신장. 자, 우리가 간에서 걸러서 그 다음에 신장으로 가서 거기에 혈액이 있는 걸 또 한 번 걸러주는 게 신장. 그쵸?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배출을 해주는 기능.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숨 쉬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대기 중으로 들어온 것들을 내보내려고 또 많이 노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제일 큰 장. 우리가 맨날 맨날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서 화장실을 보셔야 되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래 묵혀 있으면 우리 몸에 독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자, 그리고 몸이 나쁜 사람들은 옆에 가면 이상하게 채취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몸 밖으로 독소를 내보내기 때문이죠. 여기에 있는 땅구멍 땅구멍 하나하나 해서 독소들을 내보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옆에 헬스장에서 옆에서 운동을 하면 막 이렇게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특히 담배 피시는 분들 옆에 있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도 피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독소를 배출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큰 기능. 예, 간, 그 다음에 우리 장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체내의 독소가 쌓였을 때 주요 등상 여러분들 어떤 증상을 갖고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피로는 갖고 있으실 것 같아요. 다들 끄떡끄떡끄떡 필요하지 않은 현대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피로 있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올라와요. 그쵸? 피부가 뒤집어진다고 표현을 하지요. 안 그러세요? 피부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여드름도 나고요. 막 이렇게 건선처럼 이렇게 이렇게 버짐 핀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습진이 일어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막 일어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알러지 있으신 분들. 자, 나는 어렸을 때 알러지가 없었는데 자꾸 살아가면서 알러지가 추가돼. 그쵸? 그래서 이거 먹어도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저거 먹어서 트러블이 생기고 굉장히 불편해요. 자, 그 다음에 두통을 달고 살아요. 그쵸? 심지어는 이명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자꾸자꾸 이렇게 배둘레헴이 돼서 비만이 돼요. 그쵸? 예, 그래서 특히 남자는 애플 쉐이프 여자는 서양 배 모양으로 이렇게 가다가 어디인지 아시죠? 이렇게 붓는데 그 부분이 동글동글해집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또 살을 뺀다는 여성분들은 변비가 굉장히 심해요. 그쵸? 변비, 스트레스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조금 먹어서 변비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 변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 정도의 이 볼륨이 있어야지 밀고 나오는 건데 이걸 조금 먹으니까 아직 안 됐어. 그 다음 날 거 조금 더 해서 아직 안 됐어. 조금 더 해서 아직 안 됐어. 이렇게 되니까 먼저 들어온 거는 수분이 빨리고 빨리고 빨려서 아주 딱딱하게 되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배를 만져보면 엄청 딱딱해요. 그러면서 뭔가가 불편하고 정말 불편해 죽겠어요. 너무 수분이 많이 빠져서 장벽에 다 들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빼야지 피부가 좋아집니다. 예뻐지려고 다이어트 하는데 살은 빠지는데 피부가 막 뒤집어지면 그건 소용없잖아요. 그쵸? 독소가 쌓였을 때는 이런 증상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은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규치가 나고 내가 좀 피로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좀 우울한 감정이 들고 자 근데 그 밑에는 얼마나 많은 지금 그 많은 신체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노력을 해서 요만큼의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이 우리가 곪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으면 해결이 될까요? 안되죠. 왜냐면 필요하다고 피로에 좋은 것만 딱 먹으면 그거 해결이 안 되죠. 그것만 잠깐 놨지만 이 밑은 아직 안 고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우리 생활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일 똑같이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어머니들 오늘 밥 먹었니? 맨날 전화하시잖아요. 많은 이야기예요. 하루 3번이나 밥을 먹어야 돼요. 운동은 하루 1번만 해도 되지만 밥은 3번 먹어야 돼요. 그쵸? 화장실도 꼭 가야 돼요. 그리고 잠도 정말 잘 주무셔야 돼요. 그 모든 게 합쳐져야 이 빙산의 그 밑에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어떤 심픔이 나타나면 그거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몸이 나한테 내리는 경고이 때문에 내가 왜 요즘 딴 때보다 훨씬 더 필요할까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그게 뭐지? 그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해독 기관 간이죠. 간. 간은요. 우리 몸에서 해독을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면 간이 해독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해독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 그림 하나로 해결이 돼요. 간에 어떤 여러분들이 무슨 약을 먹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었다. 아니면 또 지금 술을 한잔했다. 또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넘어 받았다. 라고 했을 때 간에서 독소가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이거를 내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단계가 페이지 1, 페이지 2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단계에선 뭐냐 하면 이 독소 물질을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지 내보내기 쉬운 형태로 바꿔져요. 보통 지용성 물질들은 수용성 물질들로 바꿔야지 혈액을 타고 잘 나가겠죠. 그게 첫 번째 단계.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관여하는 영양소들이 수두루수두루 굉장히 많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것을 혈액에서 다 내보내면 신장으로 나가고 나가고 다 나갈 텐데 안 나가고 버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페이지 2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잘 나갈 수 있는 다른 물질을 붙여가지고 담즙이나 또는 신장이나 이쪽으로 다 나가게 도와줘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과정에서 이 1단계, 2단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활성산소가 생성이 돼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 아시죠? 그쵸? 그리고 중간 대사물질이 또 우리 몸을 굉장히 액티베이트해서 우리 몸을 또 공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안티옥시던트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안티옥시던트가 주르륵 많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간이 뭔가의 물질을 하나 해독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요. 굉장히 많은 항산화제를 갖다가 써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그냥 이렇게 아유 오늘 곤드레 만드레? 그럼 걔는 밤새 그거를 해독해야 되고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를 다 갖다 끌어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입술도 터지고 머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너 지금 이렇게 피곤한데 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좀 쉬어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꾸 들어눕게 되는 그런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해독이 안 된 것들은 또 중간에 가서 신장으로 가서 거기서 걸러서 보내야 돼요. 소변으로 내보내야 돼요. 신장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쿠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쿠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많은 물질이 왔어요. 지금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은 우리가 중요하니까 갖다 써야 돼. 당은 나가면 안 돼. 내가 지금 혈당을 조절해야 되니까 필요 없는 독소 아 그래 너는 나가라. 근데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벌려주고 벌려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은 독소가 쌓이면 이 소쿠리가 찢어져요. 자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지면 단백뇨도 나가고 현료도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당도 나가면서 몸이 확 확 확 안 좋아지죠. 간하고 신장 나가면 이제 거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 단계 되기 전에 우리가 독소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감각 너무 피곤한 신장을 건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기가 있어요. 뭐다? 어머 좋으십니다. 주무세요. 눈뜨고 주무세요. 뭐다? 장. 네 장입니다. 장. 자 장은요 위부터 시작하잖아요. 위장이잖아요. 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소장 소장에는 우리가 12지장 요만해요. 요만한데 이 위하고 붙어서 요만한데 여기서 많은 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12지장 고장 나면 정말 이렇게 맥을 못 줍니다. 그래서 1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위에는 굉장히 강한 위산이 있어요. 얘네들이 조금 있다가 12지장이 있는데 장은 이게 지금 중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애시딕한 것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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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면 12지장에서 알카리를 막 때려 넣어가지고 중성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으로 가는데 힘들까 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분해 효소를 다 넣어줘요. 꼴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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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장으로 가면 아 지금 이제 소화가 됐으니까 다 흡수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요. 그래서 12지장이 되게 짧은데 걔가 망가지면 제가 한 번 옛날에 논문을 아주 심하게 쓰다가 12지장염이 한 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와 이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12지장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 회장 그 다음에 12지장, 공장, 회장 그럼 소장은 다 돌았어요. 소장의 길이는 어느 정도 될까? 몇 미터? 한 번 게스 해보세요. 그냥 질러보는 거예요. 몇 미터? 3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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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업 한 다음 해주세요. 6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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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요. 그래서 어떤 욕 중에서 무슨 장을 꺼내서 뭐 줄넘기 안 되는데 줄넘기하기 너무 길어요. 6미터 5 내지 6미터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수장이 끝나면 그 다음에 대장으로 가죠. 대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맹장부터 시작을 해요. 조기 충수돌기 있는데 요즘에는 또 다른 이론이 나왔어요. 충수돌기는 하나 필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이건 왜 있는지 모르겠다.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이 들어가면 유익균이 이제 만약에 항생제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와 항생제가 균을 막 죽이잖아요. 장애인은 근데 유익균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숨고 싶어. 거기 충수돌기에 숨는데요. 요즘에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항생제가 다 없어지면 다시 이렇게 뿅 나와가지고 다시 자기의 영역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충수돌기도 중요한 기관이다. 라는 요즘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충수돌기 맹장 여러분 이제 잘 맹장 막 터져서 막 아프다고 막 그러시는 그런 맹장 있고요. 그 다음에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그 다음에 이제 S상결장 다음에 직장으로 이제 변이 나가는 거죠. 자 그럼 대장은 몇 미터 정도 될까? 더 길까? 짧을까? 짧아요? 응 당연히 짧죠. 대장이 이만하면 어떻게 변이 너무 힘들게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장은 한 1.5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저기 지금 옆에 그림을 보면 소장의 단면이 있어요. 자 소장의 단면은 소장은요 많은 영양소를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혈관과 림프관이 같이 이렇게 바로 옆에 있어요. 자 지금 여기 하나를 우리가 육모라고 하는데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수건처럼 되어 있는 걸 육모라고 하는데 그 육모 하나 요만한 조각을 하나 또 띄어서 봤더니 거기에 저기 위에도 뽀글뽀글뽀글뽀글마이크로빌라이가 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된 직경에 육모 수건 같은 게 뽀글뽀글 있고 그 뽀글뽀글 안 해도 뽀글뽀글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단면적이 넓어진다 적어진다. 당연히 넓어진다. 얼마나 넓어지냐 하면요. 이 소장을 다리미로 다렸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커질까요? 자 힌트는요.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은 두 시간 만에 다 소화가 돼요. 다 흡수가 돼요. 자 그러면 표면적이 얼마나 넓길래 그렇게 빨리 흡수가 될까? 힌트가 아닐까? 빨리 흡수가 되는 게 넓다는 뜻이에요. 넓다는 힌트였는데. 자 평수로 따지면요. 소장을 다 이렇게 다리미로 펴면요. 몇 평이냐 하면 60평. 60평. 60평에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60평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우리가 먹으면 1시간에서 2시간. 그래서 보통 혈당 검사할 때 식사하셨어요? 1시간 더 있다가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소 같은 경우는 4시간 안에 흡수가 되고요. 단백질은 6시간. 그 다음에 지방은 8시간. 그래서 내가 점심에 아주 막 중국 음식을 잘 먹었으면 어 저녁 안 먹어도 되는데 라고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지방은 수원 흡수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칼로리도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살이 찌니까 그쵸? 그래서 먹어야 될까요? 좀 줄여서 드시면 먹지 말라고는 않아요. 근데 가끔 가끔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장과 대장의 기능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소장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를 합니다. 영양분은 대부분을 소장해서 흡수를 해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바로 붙은 게 십이장이고 거기서 알칼리가 나온다고 했죠? 탄산소나트륨이 산성물질을 이렇게 중화해서 우리가 장이 닫히지 않게 해줘요. 자 그리고 분절운동, 연동운동 얘네들이 어쨌든 섞어서 나누고 섞어서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고 가야지 대장으로 가잖아요. 그런 운동을 하는 거고요. 대장의 주 기능은 탈수기예요. 그래서 수분을 흡수하는 것 그리고 비타민 B나 비타민 K 같은 일부 비타민을 미생물이 만들어요. 그리고 대변을 형성하고 배변까지 이르게 하는 게 대장의 기능이죠. 자 지금 엄청 많이 쌓였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위가 있고요. 바로 밑에 듀오데논 같은 경우가 시비지장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회색까지 있는 게 공장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굉장히 많은 영양소 칼슘 그 다음에 인 마그네슘 아연 쿠퍼 그 다음 셀레늄 그 다음 비타민 ADEK도 모두 다 시비지장과 공장의 상부에서 흡수가 다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라지 인테스틴 가면 이제 물하고 비타민 K 바이오틴 이런 것들만 남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소장이 고장 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영양소 흡수 못 하세요. 자 장질환을 한번 볼게요. 자 장질환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부글부글부글 조그만 스트레스 받아도 부글부글부글 그 다음에 설사 쫙쫙 하시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장염이 있으신 분들 맹장염이 있으신 분들 또는 염증성 장질 인플라메이토리 바울 신드롬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크론스 디지즈 한국인한테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요즘에 안타깝게도 어린아이들 한국인 어린아이들도 이게 조금 생기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근데 여기 웨스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론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글루텐 프리 주세요 라는 얘기 오가닉 상점에 가서 항상 글루텐 프리만 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괴양성 대장염 그래서 울서레이티드 퀄리티스 같은 것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장이 탈장을 하는 이렇게 볼록 나와요. 여기 보면 볼록이 나오게 그런 탈장을 하시는 분들 이 모두 다 장질환인데요. 주로 소화불량 설사 별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시고요. 가스 복구팩만 복통 달려 그 다음에 굉장히 몸이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리고 무기력하고 입맛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고요. 아무것도 하고 쉽지 않아서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울해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장이 튼튼하지 못해서 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알러지도 같이 됩니다. 나 소화 잘 되는데요. 소화를 시키긴 하시지만 그걸 완벽하게 100% 다 소화를 해서 다 이렇게 흡수하고 그 다음 영양소로 쓰면 괜찮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 소화되는 대사 중에서 완전히 끝까지 단백질은 아미논산으로 쪽쪽쪽쪽 떨어지게 그렇게 해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푸드 인텔러런스라고 해서 우리가 알러지와 비슷한 증상들이 나이 들면서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소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화를 담당하고 있는 장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면역계가 무너져요. 자 우리 몸의 면역의 70%는 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이 튼튼하지 못하면 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독에 포커스를 주지 마시고요. 아 면역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장 건강을 확실하게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이거는 2016년 자료인데요. 그때 이제 봤을 때 남성의 한국 남성의 1위 암은 뭐냐면 대장암이었고요. 그 다음에 3위는 여성의 3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장암 첫 번째는 갑상선암이네요. 근데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이 한국의 암 발생이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됐냐면 1위가 코로나 때문에 폐암이 여자 남자 남자가 1위가 폐암이고 여자는 유방암이 1위였어요. 그리고 대장암이 어디로 갔냐 하면 남자 3위 여자 3위로 내려갔는데 아직도 높은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대장암 대장암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기를 구워 먹는데 굉장히 많이 타게 지나치게 구워서 먹을 때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숯불 같은 데 후라이팬에 붓는 것보다 숯불에 굽는 게 훨씬 더 안 좋죠. 왜냐하면 기름이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니까 거기서 또 안 좋은 성분들이 같이 나와서 그게 고기에 붙어서 우리가 섭출하는 거니까 또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같은 경우는 발색제라던가 합성 착색류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히 꽃에 껴서 막 구워 캠핑 가서 구워 드시면 훨씬 더 대장염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고기 육식주식으로 원래 한국 사람들은 채식이 많고 고기는 굉장히 조금 먹는 민족이었는데 이제 점점 생활이 좋아지다 보니까 고기가 주가 되고 야채와 과일은 저 뒷전으로 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야채를 좀 더 많이 드셔야 되는데 과일은 많이 드시면 또 안 좋으세요. 왜냐하면 당이 많으니까 그래서 과일은 적당히 야채는 많이 어 그러면요 어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독주스를 막 이제 그 채소만 갈아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자 제가 보기에는 손발이 차신 분이 해독주스를 막 먹는다? 그거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채소가 몸에 찬 성분들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적절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아 이게 좋다 무슨 웜푸드가 좋다 그런 것들은 믿지 마세요. 항상 균형 잡힌 식사로 골고루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과식하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통곡식을 먹으시는 게 좋은데요. 장이 갑자기 막 설사를 우르르르르르 많이 하고 있을 때 식이섬유소가 굉장히 좋다면서요. 장에 그러니까 제가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근데 식이섬유소도 현명하게 고르셔야 됩니다.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